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차 두 대가 교행이 안 되는 좁은 도로예요. 거기서 일어난 교통사고 영상 보시죠. 잘 가고 있는데요. 저쪽에서 차 보이죠? 불박차는 멈추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마주오는 차로 비칠 때 50대 50에서 시작한다. 다만 불박차가 먼저 멈췄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상대차 마주오는 차에 닿을 수 좀 더 크다. 그럼 70대 30까지는 해주겠다.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태도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번 사고 과실비를 몇 대 끼칠까요?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없는 좁은 길이에요. 불박차 빠르지 않습니다.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. 가다가 차를 발견하고요. 불박차에 가서 바로 멈춥니다. 근데 상대차 아이코. 불박차는 상대차를 발견하고서 한 3m, 3, 4m가 다 멈췄어요. 상대차 운전자가요. 부딪히기 직접 힘들게 나오는데요. 이거는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. 앞을 안 봤다는 거죠. 또는 앞을 봤더라도 딴 생각했다는 거죠. 앞을 잘 봤으면 불박차가 와서 천천히 쓸 때 상대차도 멈춰야죠. 상대편 운전자는 딴 데를 쳐다보거나 또는 딴 생각하느라고 불박차에 있는 걸 몰랐어요.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도망갈 데가 없어요. 오른쪽으로 더 이상 비켜줄 데가 없고요. 그래도 상대편 차가 오니까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빨리 뒤로 도망가야지. 후진에서 뒤로, 뒤로, 뒤로 도망가나요? 그것도 안 되죠. 불박차는 멈추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번 사고는 내가 빵 하고 경적으로 울려줄 상황도 아닙니다. 이번 사고 100대 0으로 보입니다.